프로게이머 뒤고 갈게요 아 나는 전이구나 마스터랩 찍으셨네 많이 하셨네 아니 많이 하셨네 마스터랩이네 피닉스 오케이 갑니다 그랜드마스터 협동전 그랜드마스터듀 깰 수 있겠다 아 내가 오랫만 되면 그거 뭐냐 왔다갔다 하면서 좋을텐데 그래도 피지컬로 극복하겠습니다 흑동전 좀 하셨네요 마렙 찍으셨네 오오오오 오오오 노바는 이거 뭐로 깨지? 적들은 절대 날 뚫지 못할거야 이거 노바로 아 노바로 깨면 되겠구나 이거 적으로 나와라 뭐야 건물 줘야되겠구나 어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에다가 협동전 고인물 그러고보니까 저번주에 나타니아스랑 나타니아스도 고인물이었어 그 때 깼죠 그 때 깼죠 그 때 여러분 그 때 3렙 노바랑 1렙 타이컷으로 깼어요 주간도림은 아주 어려운 안타까 컴매드 짓고 이 손실 잘해야 겠죠 그 때 내가 유닛 못 뽑았더라 해방선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 노바로 찬찬깔란 찬찬찬 좋구요 진법 결어진거 좋구요 나 근데 피닉스랑은 좀 처음 해보는 거 같다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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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란 메카닉인데 이거 뭐야 메카닉이면 일단 기술을 잘 해놓고 원원원 다 올려놓자 저기 안돼 이거 타도 1개밖에 아 여기 있구나 순간 의심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도 1개밖에 안 보이길래 타도 1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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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 또 옵니다 뭐야 저거 뭐야 추경 뭐야 동맹 해지를 노리고 있어 위장 방구 잘 봐 헤드린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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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비형 별로 안 좋은것 같아 메카닉 상대로 해방선이랑 해방선이랑 탱크 뽑는게 나을것 같은데 맞죠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앉아 담카맘기도 하네 정보 고맙다 탱크 뽑고싶은데? 아 뭐야 이거 돌격모드 이거 바꾸는 것도 딜레이가 있네? 1구지 그만 뽑아, 그만 뽑아 공황 로셋 있고 갑시다 고고 뺐고요 빠져주고 탱크 드디어 뽑았다 얘는 방어 타워 없나? 아 있네 이거 수환이랑 수환 포탑이랑 많이 비교되네 얘 이거 막아주고요 여기 다시 여기 여기 털에 계속 박아두자 여기 있으니까 아 패 방사 뽑을 걸 오토 절차 말고 어디다? 가 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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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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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쇠 누구야 인마 어 어 오 좋았다 아 진짜 고인물 많네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혼종 전투병력 확인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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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고 이거도 너무 나쁘다 대구웅을 못 대구웅이 너무 약해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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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어 어? 오케이 뭐야 다 아시는데? 에이 먼저 가 아 아 나도 순간이동 했으면 좋겠다 보일자 어떻게 했어?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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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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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여기 와가야 할 것 같은데? 수고! 수고! 오케이 완벽한 수비 좋았고 뭐야 이거 봉컬 해방수는 여기 있었네 뭐야 빨간색 뭐야 3무 3무 차주 나왔어 내가 해야지 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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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빼빼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무 빼 길어 빼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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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